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태희입니다. 인사할 조금만 더 보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. 5년만에 하이바이바마 차유계 역으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. 이번 주 토요일요일 밤 TVN 9시에 반신되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릴게요. 네, 차유계 역할 맡은 김태희입니다. 만족의 몸으로 죽어서 열 달 동안 푸른 아들을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이제 저승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파이킹을 만들면서 마치 사랑을 위한,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5년차 엄마 귀신이 나타났고요. 귀신이지만 5년동안 귀신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월의 남을 정리해서 감정적으로 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가이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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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